미스크람 시작부터 스피드런이네요 riend스 헐 10초 내 높은데? 와 오예 바로 끝나네 난 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가면 온가 싶었는데 꽃 넘어가는게 제일 어려웠네요 와 아예 똑같다고? 진짜? 감속이 안됐나? 숙여서 점프할때? 아 왜이렇게 시간이 없습니까? 다시하자 그냥 벽점프여서 오른쪽 넘어가면 되나? 아우 장난하세요? 아우 노우 음 음 추웠나? 어휴 어휴 잠깐만 이게 안들어가죠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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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? 일단 넘어갈 순 있네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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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휴 음 음... 야 완전 깔끔 대박 어우 왜죠? 끝 끝 예이 먹어도 되네 예이 예이 먹어도 시간 된다 어우 뒤에 소수증 숫자가 똑같았어 근데 이제 먹으면 조금 느리긴 하네요 아 원래는 이제 먹지 말고 가라는건데 그냥 먹어버렸죠 제가 먹고 한번 되나 했던건데 돼버렸 와 그 와중에 잠깐 살았어 근데 왠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 이거? 그렇다는 말은 히든이 있어야 된다는 소린가? 근데 아까 점프할때는 없었죠? 앞쪽에 있나? 여긴? 뻔하지 지민맛 밀키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팅보느라 잠깐 죽어버렸네 가자 아니요 큰 애는 부시는데 작은 애는 못 부시죠 아 어디로 가야할까 이 문이 저 문이라면 난 죽었을 것이고 여기 위로 올라갔어 야 했나요? 스타? 컴온 내려오고 있다? 건너온다? 원하는게 이거다 불안한데 저 밑으로 떨어졌어야 했나? 정말 떨어졌어야 했나? 호호호우 나이스 왜 이렇게 길이 많은겨 죽니? 죽니? 피 밟고 당장 내려가도 되는거니? 아니 진짜 장난하세요? 쉘이 리셋이 안되잖아요 이러면 귀찮게 다시 한번 이쪽까지 갔다 가야되겠잖아요 왜냐면은 쉘이 있으면 쉘이 안나온다고 왜냐면은 쉘이 있으면 쉘이 안나온다고 아 뚜껑 끼고싶었을 뿐인데 나는 사실 난리났네 제발 에헤이 아이 느낌이 이거 일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? 일로 가야될거 같은데? 바닥이 없어 하하하하 바닥이 없어 벽 점프 어 야야야 들어갈 생각 없었는데요? 어? 여기 밑에도 문이 있네 바닥이 없었을 뿐 오른쪽엔 길이 있었네요 원래 제자차의 의도는 그러면은 내려가서 문 들어가는게 맞다는 소리인데 위에 문 들어가서 벽 점프로도 올라와지는데? 뭐지? 히든으로 원래 막혀있나? 근데 어떻게 올라와지? 안 막아놨다는 소리인데 하하하하 이상한데 근데 기록이 더 짧아요 더 좋은 길이 있었나봐 스티먹고 다시 되돌아가서 파이프 들어가 가지고 꽃 잡았나? 상당히 불안하지만 한 번 가볼까? 오 오로지 건너왔어 뭐냐 이거 굳이 이렇게 해서 건너오는 의미가 내려가는 건가요? 어? 아잉? 어이 정말 잘하면 넘어가 아니 좀 부족한가 높이가? 아 맞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안눈컨트롤 한 번 해보려고 했고 뭐가 있다? 뭐가 있다! 뭐가 있다! 뭐가 있다! 뭐냐? 장난하냐? 요오씨 냠냠 파이야 아 어허허허 바이 바이 콰 콰 저쪽에서 나오네. 살짝 보면 여기가 좀 더 찐나져 지금. 아우 노우 너무 시야그러스. 아! 쨘장! 으아! 점프하면은 그때 올라가면 되지 않겠니? 아니면 검은꽃같은게 위에서 떨어져서 쿠파빠이빠이? 점프 좀 하실랑가? 야우 검은꽃 오네. 피 수위치 밟아서 온거같은데 이거? 밟아서 끝났다가. 밟아서 어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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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계속 밟으면서 가야된다고? 너무 벌어지면 안된다 그니까 되게 짧게 짧게 가까이서 밟아야될거 같은데 그게 잘 안돼 근데 오케이 나쁘지 않아 오케이 제발요 제발 가지마 쪼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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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코